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응급실 내연비 아직 안 끝났다고? 저 보험왕이요 10월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 총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10월 31일까지 판매하라고 했던 비응급실 치료비 진단비가 이제는 며칠 안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자 11월 1일부터는 응급실 내연비만 정말로 급해서 응급한 환자들만 가입이 가능한 응급실 내연비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자 약관상에는 응급환자 그 외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응급실. 지금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판매가 가능한데요. 어저께 25일까지만 해도 엘사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단돈 만원으로 독감치료비 50만원 그리고 응급 비응급 구별 없이 2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이죠. 26일 오늘부터는 응급은 20만원 비응급은 5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엘사 손해보험 잘가 그동안 즐거웠다. 딱 1일까지만 불티나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엘사 손해보험에서도 지금 이렇게 불티나게 팔릴지 몰랐을 거구요. 두번째로는 금융감독원의 외부에 압박이 있어서 지금 현재 소형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응급실 비응급실 높은 한도로 가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첫번째로는 지사 손해보험으로 응급 비응급 각각 구별 없이 20만원까지 연간 12의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최저 보험료 2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업계 누적은 2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10만원 응급 보장이 되어있다. 그러면 10만원밖에 가입이 안되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응급 비응급 가입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사 손해보험으로 20만원 한방에 단방에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0만원 가입을 해도 타사 업계 누적을 가입하고 나서 선출금하고 나서 3주까지 보기 때문에 가입하고 나서 그 다음날 타사로 가입하면 지사껄 빼든지 아니면 타사껄 빼라고 가입한 설계사한테 외부의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코드를 막히던가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다보니까 설계사분들도 보험사에서 조이다 보면 고객분들에게 철회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보험왕팀에서는 S와제 D사를 먼저 출금하고 그 다음날 S와제 최저보험료 15,000원으로서 응급 비응급 연간 12한도까지 20만원까지 누적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사에 20만원 먼저 가입하구요. 그 다음날 S와제로 20만원 가입하면 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자녀나 병력 많은 유병자 간편보험 아니면 성인통합보험에서 20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총 40만원까지 D사 2만원 S와제 15,000원 35,0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나이가 많으신 분들 혹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간편보험에서 보험료가 좀 높게 구성이 상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왕 나는 더 많이 가입을 원해 하신 분들은 또 어깨 누적 없는 응급 20만원 비응급은 20만원이 아닌 5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연간 12회가 아닌 무제한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최저보험료가 2만원 아니에요. 3만원 약간 보험료가 부담될 수가 있는데 K사 같은 경우는 최저보험료 3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보험왕 가성비 측면에서는 D사와 S와제 35,000원으로 40만원 충분할 것 같아요. 좀 더 욕심부리면 최저보험료 3만원에 응급 20만원 비응급 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자 타사들도 응급 비응급 가입이 가능하지만 어깨 누적 20만원 혹은 25만원까지 보고요. 비응급 한도는 응급처럼 높은 한도로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D사와 S와제 이 대형 회사들만 가성비 좋게 10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D사와 S와제 지엄장이 제가 통화했는데요. 지금 금융감독에서 계속 네이라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거를 돌아보면 금융감독에서 없애라 축소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금융감독에서 없애라 한 건 오히려 반대로 고객 우리 구독자 입장에서는 빨리 가입을 하신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라는 겁니다. 다른 서계사분들은 일단은 독감치료비 아니면은 응급시 비응급시 20만원으로 S와제만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D사와 S와제 같이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보호망팀에서는 D사 S와제 같이 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 안에 일단은 응급 비응급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에 2억 3억을 넣으셔도 되고 상해 수수비 300만원 혹은 요즘에 워낙 유행하는 독감치료비 50만원 넣으셔도 최저 금액으로 3만 5천원으로 응급 비응급 독감 상해 후유장에 상해 수수비까지 거기다가 원하시면 2번 입당 웬만하면 최저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하신 분들은 일단은 기존에 담보에 없었던 보장 분석을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응급실과 그 외에 보완을 하셔가지고 좀 더 실속있게 같이 가입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응급시 비응급시 아파도 병원 기분 좋게 가서 40만원 돈 벌자